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을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건의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나오지 않은 포켓몬 추가 시리즈 제5탄 포켓몬고에 메타그로스가 추가된다면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그로스의 진화트리는 메탕, 메탕구, 메타그로스입니다. 두마리의 메탕이 합체하여 메탕구가 되고 그 메탕구 두마리가 합체해서 메타그로스가 된다는 재미있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타입은 강철과 에스퍼 두가지를 갖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땅, 고스트, 불꽃, 악타입의 1.25배의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본가에서는 600쪽 포켓몬답게 매우 우수한 능력치를 바탕으로 싱글, 더블 배틀에서 픽률이 높은 포켓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6세대가 들어오고 상성 개편으로 인해 약점이 추가되었으며 킬가르도와 파이어로가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지는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스탯을 바탕으로 메가 진화까지 가능하며 특성인 단단한 발톱을 통해 코멧펀치, 분리펀치의 활약을 높일 수 있어서 매니아들 사이에선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자 그럼 메타그로스의 좋은 스탯을 포켓몬고 방식으로 바꿔볼까요? 체력이 조금 아쉽지만 공격과 방어 스탯은 슈퍼 엘리트입니다. 더군다나 3644라는 CP로 인해 포켓몬고에 만약 추가된다면 마기라스 다음에 놓여질 포켓몬이죠. 메타그로스의 설명은 이쯤 해두고 스킬로 넘어가 볼까요? 본가에서 메타그로스의 습득 가능 기술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켓몬고에서도 자속 외의 다양한 스킬도 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가와 포켓몬고는 다르기 때문에 추가되기 직전까지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포켓몬고에서는 강철 타입이 주는 이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자속과 함께 격투 타입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에스퍼 타입의 기술이 좋아 보이네요.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토대로 체육관 싸움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포켓몬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마기라스와의 싸움에선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성으로 한번 접고 들어가는 불리한 싸움에서 마기라스의 자속 기술인 물기나 깨물어 부수기를 계속 맞는다면 낮은 체력으로 인해 버티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방어력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진 않겠지만요. 공격측 등급으로 따진다면 훌륭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바탕으로 수비수를 강하게 몰아실 수 있는 포켓몬이기에 최상위권 등급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수비측 등급을 알아볼까요? 망나뇽처럼 슈퍼 카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악, 불꽃, 땅, 고스트 타입엔 꽤나 강력한 공격수들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고루 분포된 스택과 높은 CP를 갖고 있는 콧뿌리가 있으며 부스터, 윈디, 리자몽도 훌륭한 카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기라스는 확실한 카운터 포켓몬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로는 입지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등록만 해둔다면 높은 CP 덕분에 체육관 고층에 무조건 갈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수비측 등급으로 따진다면 마기라스, 망나뇽과 비슷한 2.5등급 정도로 예상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제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더욱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